ㄹㄹㄹㄹ',ㄹ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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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ㄹㄹㄹㄹㄹㅇ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세군의 연예서를 넘달아 베스트셀러에 올린 작가 데보나씨를 소개합니다 연애코치? 연애에 이기구 지금까? 어디있다고 아 왜 없어요? 위너? 그러나니 어떻게 변하지? 루 저 그냥 당하는 연애나 잘 어울릴게 이 새끼야! 이 쓰레기! 쓰레기야! 쓰레기 탐이야! 자! 연애에 대해 그렇게 자신하던 연애 코치 데보라가 연애에 실패했다? 그럼 그 다음이 나와야죠. 연애 코치 데보라의 연애에 대한 인컷! 여러분을 연애 위너로 만들어드립니다. 제대로 한 번 할까요?